부르스의 여왕? 한 명의 선영이. 누구없어, 누구없어. 누구없어의 주인공. 노래는 당연히. 누구없어? 말도 안 돼요. 에? 누구없어 아니고요. 누구없어 아닙니다. 말도 안 돼요. 이거 느려가지고 맞출 수 있겠는데? 쉽지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명의 말도 안 돼. 다 같이 원샷의 공동 꼴등? 말도 안 돼. 읏찌야. 느린데? 끝도 없는 변명 작군으로 망가진다. 끝도 없는 변명 작군으로 망가진다. 너무 좋으셔. 세상이 변했으니 어쩔 수가 없다고. 기교 기가 막힌다. 기교 기가 막힌다. 이 노래 들어봤습니다. 이 노래 들어봤습니다. 들어봤습니다. 이 노래 들어봤습니다. 그래도 언제나 사람들의 몫으로 넘어있게 마련했지. 이 노래 들어봤습니다. 많이 들어봤습니다. 이 노래 들어봤습니다. 나오나 보다. 지금이요. 널 노래 들어봤습니다. 진주지스. 지석진 씨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쓰는 모습 처음입니다. 나 첫째 줄은 진짜 다 들었어요. 줄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. 야 빨리 끝나겠다 요거네. 빨리 끝나겠다 요거네. 진짜. 빨리 끝내셔도 됩니다. 자 먼저 넉살부터 갑니다 넉살엘. 오픈. 그래서 여기 다 똑같은 날 같은데? 다 똑같을 것 같은데? 서울을 맞춰! 아, 야시다가 와야 해. 어디서 내 팽겨치고 나몰라라 나몰라라 와... 자, 혜리 가도 돼요? 똑같아요. 서울같이 나나같이 어디에 다 팽겨치고 나몰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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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옛날 노래에 약해요. 오, 자... 많이 들었던 거 생각했는데... 서울에는... 어디서 다 팽겨치고 나몰라라 나몰라라 따따라라라라 서울에... 마치게! 어디에 팽겨치고 서울에... 어디에도 팽겨치고 오, 깜짝이야. 어디에도 팽겨치고 오, 깜짝이야. 너 몰라라 나몰라라 아, 너 몰라라 나몰라라 디테일이 좀 달라요. 너 몰라라 나몰라라 자... 서울의 가치기 좀 어디에 다 팽겨치고 나몰라라 나몰라라 너 몰라라 나몰라라 거지 정말... 거지요? 거지, 우거지, 갈비탕 기분 나빴어... 아니야, 아니야. 거지, 거지, 우거지, 우거지, 갈비탕 거지, 거지, 우거지 걸려있는 네, 자! 오픈! 서울에 같이 어린애 팽겨치고 나몰라라 나몰라라 저 죄송한데 연탄 남은 걸로 쓴 거예요? 거짓말, 거짓말 색깔이 있던데요? 연탄 아니죠? 아니에요. 오케이, 오케이. 어디에 팽겨치고 자! 나레 바스판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. 나레 바스판 오픈! 오픈! 서로를 같이 어디에다 팽겨치고 나몰라라 나몰라라 뒤를 못 들었어요. 마지막 줄은 못 들었어요. 지금 네 번째 줄을 다 못 쓰고 있어요. 지금... 2번째 줄? 문세용 갑니다. 문세용 바스판 오픈! 따라다녀 들었어. 오! 팽겨치고 나몰라라 나몰라라 때레레레레 따라다녀! 오! 오! 마지막 따라다녀가 있던데. 서로의 가치 기준 어디에다 팽겨치고 나 몰라라 나 몰라라 때레레레 따라다녀! 자, 이렇게 되면 띡띡딱뚡띡 조합이 된다면 지금 뭔가 작품이 나올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. 서울의 가치 기준 맞아. 진짜요? 나니까. 지석진 갑니다, 지석진. 이건 앞에 줄은 정답입니다. 오픈! 예. 서로의 가치 기준 어디에다 팽겨치고 나 몰라라 나 몰라라 뒤는 못 들었어. 내가 앞에 정답. 서울의 가치 기준 가치 기준 맞아요, 가치 기준 난 분명히 그렇게 들었어. 만약에 원샷이 잡힌다면 큰 힘을 얻겠는데요. 왜냐하면 이게 말이 되지 않아요? 서울의 가치 기준을 어디에다 팽겨치고 현황이다. 원샷이 중요할 것 같아. 원샷 중요하죠. 수진이 형. 지석진 선배가 나오면 앞줄은 담아놓다 보는 거. 맞아, 맞아. 원샷의 주인공. 보여! 주세요! 오! 코가 한 바가지예요! 코가 한 바가지다! 한 바가지! 매력적인 코를 보여주십니다. 1라운드 골등이었어요. 그럴까. 이게 가치 기준을